바이러스의 사랑 진짜 좋아 누워서 시작을? 아예 누워서? 그거를.. 오빠가 되겠다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왜그래 나랑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게 누구예요? 나잖아 나도 아 막... 아... 이상 잠시만요. 질문이 이상해요. 그쵸? 아... 심심한데... 뭔가 나올까? 심심한데... 한 번 하고... 그 다음 파트. 게임 맞춘다. 좀 괜찮다. 이렇게 괜찮아요? 누워서 하기에는 너무 대사 들이키고... 깜짝이야. 지금? 기대해 주는 거야? 나랑...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누구예요? 나. 나잖아. 아... 다시 배운이... 아... 이 친구를... 뭐 앞이 다 끊어볼 거 아니야? 네 좋고요. 지성협 씨도 스스로를 좀 사랑했으면 해서... 네. 가세요. 해볼까요? 난 나랑 제일 잘 지내고 싶어요. 고소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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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네.. 먹고 나니까.. 아 맞다.. 우리 라면은 언제 먹어요? 아니 뭐야 진짜.. 배고파요? 아니 라면 먹고 가라야죠..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.. 내가 믿고 있었는데.. 아 맞다.. 아 맞다.. 오케이.. 좋죠? 쟤 원래 라면 양반이었지.. 뭘 기대해 쟤.. 아 맞다.. 이렇게.. 여기.. 그래.. 여기.. 이거.. 5개다.. 5개가.. 5개가.. 4개가.. 5개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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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.. 10개가.. 기하학적으로 정리해야겠다 하고 말라 어? 봐봐 일로 와봐 이 선은 좋거든요 이걸 올라가지 말까요? 어 거기까지 올라가지 말아요 얘가 내려고 할까요? 차를 차를 손이 내서 움직이고 이 정도, 이 정도 어떠네요? 어, 어, 보고 가 어, 네 어, 비주얼 그 선을 좀 갔어 아까 기성겸 씨가 휴무를 네, 그거 할 때 그거 갈게요 그럼 앞으로 갈게요 제발 어? 때리고 닦아주니까 네 자, 해볼까요? 네 자, 때리고 닦아주세요 하나, 둘, 셋, 셋 그 기성겸 씨도 스스로를 좀 더 사랑했으면 해서 너무 바랍니다 아, 참 노력해요 오케이, 좋고요 네 오이, 오이, 오이 오이 JTBC 수목 드라마 런온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 방송 드라마 런온 케미 맛집 비하인드 이거 보셨어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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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